자 이런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과정에 조직통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정동영, 손학규 두 후보 진영의 육탄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주영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한 경찰서. 손학규 후보 측 의원들과 정동영 후보 지지자들이 말싸움을 벌입니다. 저 사람이 다짜고짜 다 무릎이라고 하고 내 구석에 처박혔거든. 오지 말라고 내가 처박했으면 어떻게 오지 말라고 밝혀지는지. 이들의 싸움은 부산 북구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구내식당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정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자리에 손 후보 측 의원 등이 들어와 차량 동원 계획을 짜는 현장을 적발했다며 사진을 찍고 하는 와중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차량 동원, 조직 동원, 차 떼기 선거, 그 현장을 우리가 잡은 겁니다. 부산 오광길에 그 길을 들렀던 겁니다. 둘러서 서로 격려하고 매일 열심히 하자. 그런 얘기하고 헤어진 게 다인데. 손 후보 측은 오늘 부산 경선에서도 정 후보 측이 차량을 동원한 현장을 적발했다며 정 후보에게 동원 경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 후보 측은 손 후보 측이야말로 광주 전남 경선 때 관건 선거를 벌이다 선관위에 적발됐다며 손 후보 측에 거듭되는 동원 의혹 제기는 경선 불복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부산 북구경찰서는 선관위의 수사 우려에 따라 정 후보 측 모임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후보 측도 정동영 후보 측이 선거인단 모집을 위해 부정 콜센터를 운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대통합 신당 경선은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주영지입니다. SBS 주영지입니다.